가입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궁금하세요? 당신의 U플러스 앱에서 쉽게 발급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순서대로 따라해 주세요. 당신의 U플러스 앱 메인화면 오른쪽 위에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이페이지 메뉴에 가입정보관리 옆에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모바일 가입확인서 발급을 찾아 눌러주세요. 모바일 가입확인서를 발급할 번호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본인 인증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휴대폰 인증을 선택하시면 인증번호 절차 없이 로그인한 계정정보와 접속한 휴대폰 정보를 대조해 본인을 확인합니다. 가입정보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목적을 선택해 주세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발급을 누르면 가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